능력남은 여자 돈을 안 본다는데 진짜냐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능력남은 여자 돈 안 본다는데 진짜야? 능력남들 어때? 경제관념은 중요하게 보지만 돈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여자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애매한 남자들이 여자 돈을 따지고 그 이상으로 돈이 진짜 많은 남자, 경제력이 좋은 남자들은 여자 돈을 얼마 모았는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예쁘고 자기한테 잘하면 결혼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남자분께서 좀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나도 근로소득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부족하지 않게 번다고 생각하고 임대소득 포함해서 연 4억 이상. 이거 나도 다른 사람 의견 궁금했어서 주변에 금수저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 전문직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종합한 내용임. 자 첫 번째,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 그냥 예쁘고 어리면 괜찮겠지. 하지만 경제관념이 있으면 모은 돈의 액수가 적을 수가 없다. 명품을 사는 건 아닌데 지출하는 거를 안 챙기면서 그냥 쓰다 보니까 티끌 모아 태산같이 써서 남는 돈이 없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남들 하는 거는 다 따라해야 하고 해외여행 몇 번씩 가야 하고 재테크 안 한다. 이러면 경제관념이 없는 거다. 애초에 적게 버는 여자. 이 경우에 중소기업 격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고 나와서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등 부모님이 어릴 때 지원해줘야 할 수 있는 음악, 미술, 체육 계열을 선호한다. 이처럼 학벌 등 다 괜찮지만 직업 특성상 많이 못 버는 거면 그나마 인정해준다. 능력남이라서 애초에 외벌이로도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고 여자가 커리어를 유지한다고 해도 전시회나 리사이틀 준비 등 다 지원해줄 수 있으니 여성적인 느낌이 드는 발레나 악기하는 여자를 선호한다. 경제관념이 있지만 모은 돈의 액수는 적은 여자. 흙수저라 친정 부모한테 역으로 지원해주고 이래저래 부모한테 다 빨려나가서 버는 돈을 다 뜯긴 이 경우에는 남자가 능력남이기 때문에 자기 돈과 자기 부모님 돈까지 못 사는 아내, 친정에 빨려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비슷한 상황에서 바로 파혼해버린 의사 친구의 말을 인용한다. 앞으로 부모님들은 아프실 일만 남았고 오늘이 남은 날 중 가장 건강한 날인데 그거를 남편이 다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나? 난 아내랑 결혼하는 거지. 처갓댁 온 가족을 떠맡고자 하는 게 아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단 적게 버는 거는 괜찮은데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는 안 된다. 그리고 적게 번다는 게 정말 학력이나 이런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예체능 특성상 당장 버는 게 적다거나 이런 직업군은 보통은 집안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의견인 거죠. 하지만 이제 여자가 어느 정도 경제관념이 있고 벌지만 친정에 다 나가는 그런 집안과는 결혼을 하기 힘들다. 뭐 이런 의견 같아요. 하지만 예외가 있다. 진짜 연예인급으로 예쁘고 몸매 좋고 어리면 저런 과락 요인들 다 커버 가능하다. 대신에 남편이 생활비 얼마 주고 경제권은 남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트로피 와이프 느낌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대신 피부과 관리, 시술, 성형 이런 온갖 관리는 많이 시켜주는 것 같다. 물론 진짜 능력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음. 위에 저 정도가 아니라 가난뱅이가 집에 들어와도 아무 타격이 없는 대단한 경제적인 수준을 가진 남자라면 그냥 엄청나게 예쁘면 상한선 없이 다 쓰고 누릴 수도 있을 듯 여자가 모은 돈도 없고 가난하더라도 진짜 어리고 예쁘고 하면 나이가 좀 있는 경제력 많은 남자가 트로피 와이프 개념으로 데려가서 예쁘게 꾸며주고 대신에 생활비는 남편이 정해진 만큼만 줘서 쓰게 하고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죠. 사실 여자 입장에서 현금을 많이 받아서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해야 여자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부잣집에 시집 갔어도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카드로 쓰고 그 카드 긁으면 남편한테 알림이 다 가고 현금은 일체 거의 주지 않는다. 물론 이제 비싼 집에서 살고 기본적으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하겠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개인적인 용돈은 사실상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답답함을 느껴서 유부녀 분들 중에서 남편 몰래 카드깡 같은 걸로 현금화해서 그냥 딴 주머니 챙긴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고요. 여자분들도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해서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요즘은 다 카드로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 정도의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서 여자분들이 많이 부러워하는데 진실을 다 알 수 없는 게 일단은 여자 쪽 친정이 재산이 있는 집안이라서 전문직이나 경제력 있는 남자랑 이제 동급으로 매칭이 돼서 시집을 가는 경우도 은근히 있거든요. 친구들끼리만 봤을 때는 스펙이 높지가 않아도요. 티 안 나게 집안이 좋을 경우에 스펙이 높은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이제 무난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 집안도 평범한데 여자가 그냥 이쁘고 어리고 그거 하나로 결혼을 잘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다만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마냥 행복해 보이는 모습 뒤에 시댁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무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여자 개인한테 주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냥 모든 거를 남편 확인 받으면서 카드로 긁어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여자들이 특성상 자기가 그렇게 힘들거나 하는 부분을 노출 안 시키고 SNS에서는 마냥 이제 사랑받는 신부인 것처럼 마냥 사랑받는 며느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남자분들이 본인이 이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자가 한 달에 얼마 번다 뭐 이거에 덜 민감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관념을 안 보는 건 아니고요. 이 경제관념을 본다는 게 근검 절약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소비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그리고 재테크 이제 투자 마인드가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버는 게 적어도 모은 게 별로 없더라도 그냥 예쁘기만 하면 시집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문제이고 경제력 있는 남자는 여자 집안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능력 있는 남자는 여자 돈을 안 본다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